친구들끼리 즐길 수 있는 사랑의 야쿠룡 태음하시기 때회 야쿠룡도 원래 웃기 쉬는거 아니야? 그냥 편하게 마시면 돼요 혹시나 성공을 못하면 바다의 신 대세이도 짜잔 대쿠룡 태음하시기 서로 때려도 죽을수도 있겠는데? 대쿠룡 태음하시기 대쿠룡 태음하시기 어려운거 아닙니다 시작 시작 자 이번에 다시 대쿠룡 태음하시기 이번에도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30초 30초 드릴게요 시작 나 안나오잖아 안나오잖아 목적을 때려 이게 탈락 탈락 야 야 이거 먹을 수가 없나 야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자 여러분 이제 좀 추우신거 같은데요 추우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번 야쿠룡 태음하시기 어릴때 추억 생각나시라고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는 재현시간 4시간대 시작 시작 하하하하 재현님 4시간이면 저 운행진만 있어 하하하하 재현시간 아직 3시간 57분이 남아있습니다 하하하하 재현시간님 하하하하 재현시간 하하하하 재현시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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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모금 한 모금 귀엽게 먹기 한 모금 귀엽게 먹기 먹기 성공하면 인정받으면 바나나같으면 빠질게 하하하하 이거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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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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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필 됐다